만사소년의 손혜강 실장 안녕하세요. 만사소년의 손혜강 실장입니다. 먼저 부산온누리교회 40주년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립을 축하드리며 기념으로 만사소년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사소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만사소년은 어떤 친구들은 많이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단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사소년이라는 뜻은 만사 모든 일에 소년들을 위한다 라는 뜻에서 만사소년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통판사로도 유명하시고 소년범들의 대부로 불린 천정호 판사님의 별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만사소년은 넓은 의미에서는 위기총소년, 이전에는 비행총소년이라고도 불리기로 했었는데요. 위기총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로 있고요. 특별하게 청소년회복센터라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범 재판을 받게 되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무거운 친구들은 소년원에 가게 되고요. 또 제가 가벼운 친구들은 1호 처분이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중에서 이를테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교도소에 계신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있거나 그러한 이유로 보호력이 부재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생활할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청소년회복센터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통 2명에서 3명의 인원이 24시간 365일 동안 5명에서 10명이 되는 친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1명, 2명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명이 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그 10명이 되는 아이들을 정말 삼시세끼 밥 해먹이기도 힘든데 사실 그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만사손에서 개발하고 또 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이나 문화체험 활동, 축구단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제가 2인상각 멘토멘티 도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인상각 멘토멘티 도보 여행은 한국판 쇠유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쇠유는 프랑스에서 소년회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3개월이 남아있으면 3개월 동안 이렇게 걸을지 아니면 3개월 동안 계속 소년회에 있을지 이렇게 물어보고 걷는 친구들은 이렇게 3개월 동안 1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른 나라로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치 그 멘토 한 명과 멘티 한 명이 꼭 두 명만 이렇게 3개월 동안 걷게 되고요. 그 과정을 다 걷고 나면 법원에서 그 판사님과 관계자분들이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2인상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인상각의 뜻이 저희가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활동인데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2인상각 멘토멘티 도보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똑같이 진행을 하면 멘토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8박 9일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박 9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멘토멘티 도보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박 9일 동안 하다 보면 한 5일째 되면 항상 5일째가 한라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멘토와 멘토의 마찰에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또 극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8박 9일이라는 기간을 꼭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8박 9일이라는 일정을 멘토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할애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멘토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들 방학기간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시간이 괜찮으시면 꼭 적극적으로 멘토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작년에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단임 목사님도 저희 인상각 멘토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참여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때 같이 목사님과 함께했던 친구가 몇 주 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때 그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던 친구인데 목사님과 제주도에서 같이 축구도 봤던 얘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경호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또 사회 좋은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되게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산 온누리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만사소년과 인상각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나 요청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또 만사소년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온누리교회 40주년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